스테잉얼라이브 이 게임 무려 16명이라 하는데? 통시접속자수 16명이야? 통시접속자수 16명 게임이다 이거 2대2가능하다 바로 시작한다 우리가 죽으면 돼 우리팀이 저 바이버 이거 문을 어떻게 열어? 저대로 해야되는거 같은데 나 지금 알이 없다 알이 없다 알 지금 저 할아버지도 살려야되는거죠? 그쵸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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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 할아버지 무슨사망이세요? 할아버지 할아버지 들고계시는거 뭐에요?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떻게 말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무리 60년전에 헤어졌던 여자친구가 다른 분이랑 결혼했다고 충격먹으셨다고 해도 이렇게 자살하시는건 안돼요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들 그냥 죽게 내벼두면 안돼요? 우리도 그냥 편하게 여기 은퇴하고 여기 면도칼인데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? 어떻게 할수가 없잖아 할아버지 다 어디가셨어요? 어디 숨으셨어요? 할아버지 손님 오셨어요 손님 할아버지 손님 오셨어요 손님 윤화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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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사 먼저 시간이세요 뭐 어떻게 한거야? 주사 났어 자 데려가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컨트롤 안되네 저기 우까노사님 네네네 아까 할아버지한테 놓았던 주사 한번 더 넣으시겠어요? 아 주사 잠깐만요 네 할아버지 잠깐만요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?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딱 대기하세요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할아버지 뒤에 앵무새 보이죠? 앵무새랑 대화하고 계세요 일로오세요 저 우까노사님 아니 뭐야 나도 풀어줘 영광탱이가 정말 아 누구야 들어오다 비겼다 왜 비기는거야? 우리가 안죽게 했는데 사실 우린 죽은거지 약물중독으로 뭔 사람 도가노사 오래 살아서 뭐해 얼른 죽어버려야지 그냥 발목 발목 보고싶소 요거를 우경감 내가 이거 모가지 긁어줄테니까 딱 가만히있어봐 이거 조합해야되 미친 아 잠깐만 아냐아냐 나는 나는 우리 할금 따라갈게요 자 포크랑 아 여깄다 파트 B 묶어놓을 수 없나? 알았어 나 이제 이 게임 좀 알았어 좋아 이제 죽을 수 있겠다 포크 여깄다 포크 조합물 어떻게 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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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얼마 안했으면 죽는다 얼마 안했으면 죽는다 안되시면 안돼요 할아버님 먼저 찾아서 잡아야겠다 내가 불질러서 죽어버릴껴 할아버님 아이씨 불질러버려 아이씨 불질러버려 만지시면 안돼요 아이씨 잠깐만 야야 뭐 걸렸어 안돼요 안돼요 우경가 야 여기 계세요 아 좀만 더 있으면 완벽범죄데 이거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쓰는겨 이거 대졌다 아라버님 대졌다 R B 스페이스 오케이 좋아 아니 길이 나 알약으로 자살할게요 오오오오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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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오케 엠퍼풀파츠 엠퍼풀파츠 찾았어 오케이 나는 나는 먼저 가네 우경감 어디서 간호사들 앞에서 죽을껴 나는 야 잘봐 이 개새끼들아 니네가 나한테 뭔지 하는지 잘봐 우경감 나 먼저 가겄어 앙 개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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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우 우경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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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영감 뒤따라 가겠네 고영감 내 곧 아우 아우 두명 아니 뭐야 징계의 고인 아니야 보면서 아니 상황을 볼 수가 없어 나 한 번 더 죽을 수 있어 한 번 더 죽을 수 있어 오케이 불질러 죽어야지 아 왜 넌 또 껴냐 고영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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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죽는 걸 봐줘 여기 무슨 장비가 고영감 어딨어 고급사는 싫은게 죽을 때 죽어라 같이 좀 죽어 주여 같이 죽어 같이 죽어 오케이 나도 나도 징계의 고인 나도 죽을 수 있어 오경감 같이 죽을 수 있어 오경감 같이 죽을 수 있어 나 기다리니껴 어 오케이 잘 바라 있어 안 돼 잠깐만요 가노사님 잠깐만요 아 아 뭐야 두루야 우리가 이긴거 아니야 아까 재워서 재워서 이거 동점 됐어 아 진짜 개꿀 뭐 개워둬 고가노사 제가 아까도 말했죠 사리식 가서 속옷 입고 오라고요 아 저 어떻게 아니 안 보여요 장난입니까 지금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이게 그런 아이템들이 있구나 그치 그치 어떻게 죽을 때 막는 아이템이 있네 어떻게 죽는데 어떻게 알아 다 똑같이 죽던데 다 얼굴에서 연기뿌면서 죽던데 다 얼굴에서 연기뿌면서 죽던데 아 난 분신자 사라일껴 할아버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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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éx2 할아버지 제가 그 불 꺼드릴께요 빨리 끊었어 끊셨어요 끊셨네 끊셨네 safety 槽 저거 뺀지뭐야 뺀지 이빨 다 볶을껴 아 오케이 붕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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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야돼 아 이따 어이 또 뒤에 уй다 ss 쌍 있降 쌍 놨다 요기다 왈 할아버지 아 무슨 소린가 일로오세요 수면실로 가실게요 아 너무 좋다 너 아이고 또 데려오셨네 주무시고 주무시고 이 할아버지 왜 안들어가시죠 수면실에 들어가시라고요 할아버지 수고하시고 할아버지 일로오세요 막판에 한번 더 주무세요 그만 아 이맵좋지 와 돼졌어 나는 바로 죽을수있어 이제 나도 바로 뒤져버릴것이여 형형형 고래형봐야돼 고래형 헷갈려 헷갈리기 시작했어 아 여깄다 여깄다 아아 어깨 어깨 뒤져버릴것이여 간다아 간다아 죽는다아 카몬챠 자 이제 곧 간다아 얘들아 나 곧 간다아 고래형 죽어 고래형 죽어 아 좋아 배 맞자 피가 자 있어라 이 썩을놈들아 고용가 먼저 가시게 어 여기 또 있다 주사기 있다 주사할 시간이야 할아버지 잡힐것 같으냐 네 들어가세요 깍쟁이가 들려구 아니 내가 뒤지는구나 내가 뒤졌어 나 곧 뒤져 욱영감 할아버지 여기있습니다 깜짝이야 가기싫어형 아니야 아니야 이 간호사 길치야 개꿀이야 돌아가버리기 아니 뭐하는거에요 자자자자 욱할아버지 개짓거리한다 끼었어 할아버지 여기 뭐하세요 활발 이 새꺄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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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숨었어 됐어 됐어 아 잠깐만요 야 화장실 있습니다 화장실 이건 짐이야 이건 짐이야 이거 나가 나가 화장실이잖아 아아 아아 야 어디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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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친구로 해 오오오오오오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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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 간호사가 진짜 도움이 안되오 오케이 블러드 이거다 여기다 매드킷 나 우기가 껴가지고 나 완전 딜집중 당했잖아 아 어이 언제 시작되는거에요 로딩 리얼 개긴데요 개기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다 어디 가셨어요 할아버지 홍금뚝이야 뭐야 어딨어 할아버지 나 어디갔어 할아버지에 이리오세요 하하하 일로오시고 아이고 다오셨네 아이고 들어가시고 일단 한점 저거 뭐야 약인가요? 좋아 좋아 나 기분 너무 황홀해 아 근데 못찾겠어 일단 할아버지를 못찾겠어 아 여깄다 여깄다 근데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를 빨리 나오세요 어디계세요 10초 뒤에 나 죽는다 8,7,6,5,4,4,2,1 어딨어? 칼? 면도날? 아 이거 어디섰네 어 잠깐만 누구세요? 아 사람 못찾겠어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벌을 받으셔야지 들어가시고 아 기분좋아 10초 뒤에 죽는다 빠이 잘가라이세 안돼 한번 늦었어 할아버지 아 여기서 죽으셨구나 빨리 죽어야돼 사람이 가장 잔인하게 죽는다 아 재기라 아 이 매번 쉬운데 우리가 할아버지 어디있어 할아버지 어디계세요 개꿀 우리 할아버지 어디있을까 개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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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간다 에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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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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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난 여기 좋아 아 좋아 강락왕생이다 이것들아 간다 됐어 살렸어 살렸어 살리고 바로 뛰어할게 야 이걸 살려? 이걸 살려? 어 어디야 아침실에 봐 내가 야 일로와봐 내 쪽으로 쭉와봐 나 있는 곳 거기서 오른쪽이야 거기서 오른쪽 아 거기서 앞으로 쭉가 쭉가 어 거기서 오른쪽 어 거기야 어 잘자 아니 주사기가 이제 없다? 개암모자 거기 영감이 하나 들고갔어 아이씨 그거 왜 빼돌려 영감이 왜 빼돌리냐고 인마 할아버지 헛병돼서 죽는가 보고싶 봐 하하하하 파이어 야 선방했다 나 이맵에서 들어오면 선방했다 아 멀미나 아 멀미나 아 멀미나 잠깐 멀미나 아 멀미나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그만하자 그만하자 구독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어